반갑습니다. 중년대리TV 벤틀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총파로로 왔는데요. 제가 오남미 초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지에 제가 왔습니다. 예, 초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왔을 때 껴야 됩니다. 아니요. 11시 26분입니다. 46km 1시간 10분 걸려서 오남미 도착했네요. 오남역으로 이동해서 전철을 타고 강남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남역으로 이동해서 전철을 타고 동대문쪽으로 이동하면서 적당한 곳에 내려서 두 번째 골에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남역은 2번째로 이어갑니다. 예 시청입니다 제가 목동 가는 홀을 잡았는데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하 2층이 없네요 예 찾았습니다 제가 목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휴 50분입니다 66km 1시간 30분 걸렸네요 예 제가 불광동 가는 홀을 잡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제가 전화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입니다 11km 25분 걸려서 불광동 올라왔습니다 제가 연신내역 쪽으로 이동해서 네 번째 복귀콜 한번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신내역까지 불과 한 7,800m 이동해서 강은 넘어왔으니까 이제 홈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콜 두 번째 콜이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경유콜이 그래서 시간이 대내에 걸렸네요 네 이동합니다 연신내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774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행 가는 차량이네요 이동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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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